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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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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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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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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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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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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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누구지 그거? 뭐.. 미큐천? 미키 철민? 철민 아니야 그거 누군지? 장민! 왜? 잘생겼어 언니한테 안잘생기네 어디인데 한국남자도 잘생겼어 지사장림 빼고 아 그만 왜? 예뻐 예뻐 예쁜 여자 이리왔지 이거 비디오 하고 있어 너 비디오 하고 있는거야? 찍고 있는게 아니라? 아니요 이거 유튜브에서 어디봐 여기 양곱장 우리 양곱장 먹을거에요 언니랑 한국에서 제일 예쁜 언니 소녀시대 자라 내가 하지 말랬지 하지마 유튜브에서 알리면 안돼요? 잘하고 그럼 진짜 안티 생기면 큰일나 진짜요? 당연하지 그럼 내 옆에 있던 남자는 장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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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닮았어 나 허철민 닮았어 나 허철민 닮았어 싫어 허철민하나뿐이야 내 생각엔 넌 누구랑 닮았지? 안 닮았어 그만 찍으면 안 돼? 안 돼 저 아까 경찰했던데 뭐하고 있어? 샤샤샤 샤샤샤 아 승조파이선맨 오늘 재밌겠다 응 화사 안 돼 안 돼 왜 안 돼 근데 퐁어에 안 돼 아니 우리 어디다고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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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st大哥? persones... 잘한다 잘한다 우리는 양곱창을 먹자 양곱창 양곱창을 뭐라고 해? 영어로? 영어로? 양곱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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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곱창은 모르겠네 그래서 우리 다 준비한거 우리 그냥 원하는 버스 우리 버스 우리 버스? 돈이 5,000$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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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가 양곱창 벤 여러분들 너무 안녕하세요 캥 이제 joining 우웰 안녕히 오세요 언니, 나 여기 언니 여기요 살면서 오세요? 살면서 오세요 괜찮은데? 괜찮은데? 아, 이따가 저기 안나씨 도와야 되니까요 안나씨 오세요? 안나씨 오신대요? 안나씨 오신대요? 안나씨 오신대요? 안나씨 오신대요? 안나씨 오신대요 안나씨 오신대요? 안녕하십니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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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거 지금 호불닷이? 호불닷이 그럼 호불닷이? 여기 호불닷이 음료는 없을텐데 왠지 항상 하루는 끄는다 네네 그래요 아름다워 아름다워 너무 무거워요 양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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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맛있어 넌 영어로 못해요 나 영어 못해 그럼 한국어 안녕 맘네 강릉에서 맘네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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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남자! 남자! 우리의 남자! 우리는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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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기에서 정말 즐거운 거에요 여기에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하지만 아직 안 마요 아직 안 마요네즈가 이제 남은 다리에 빠질 수 없거든요 구멍에 도착 이제 우리 집은 가게 되길래 다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피곤하고 있어 너무 피곤해 너무 피곤해 제가 또 한가구는 가고 싶어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